이름에 대한 모든 것 소촌 장명 철학원 안녕하세요 소촌 철학원의 문재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속엔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름 속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 또 그 사람의 기룡 화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게 사십니까? 이름은 사주팔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소촌 철학원으로 오세요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곳 소촌 장명 철학원 소촌 장명 철학원 소촌 장명 철학원 소촌 장명 철학원